우리가 하향 타격을 하는 레슨을 들어보면 손목의 각을 잘 끌고 와야 된다 이런 레슨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거는 이 손목의 모양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끌고 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백스윙을 보면 이유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 때 그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셋업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을 한다고 하면 백스윙이 회전이 돼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몸통 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왼손목이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손씩 말씀드리면 오른손이 너무 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팔이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손등이 제쳐지게 되면 이 코킹이라는 게 너무 과하게 돼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오버스윙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손목을 너무 열어들어서 제쳐들게 되면 이 위치에서 다운스윙이 되면 너무 가파르게 되고 맞는 순간에 공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풀어치는 아우디인 궤도와 너무 노프트가 누워지는 임팩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 이 동작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임팩트 순간에 스퀘어로 들어와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손목을 돌려서 백스윙을 올라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끌고 내려왔을 때 헤드 모양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픈되어 있는 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면 이런 동작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동작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 이다윈 프로의 임팩트,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샤프트가 아니라 다운스윙 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게 되죠. 물론 스퀘어로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아우디인 궤도와 누워있는 로프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향과 거리 두 가지를 다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향 타격, 어테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백스윙 올라갈 때의 탑에서 손목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돌리면서 잘 치시는 분도 있지만 임팩트 순간에 완전히 손목을 잘 돌려야지만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임팩트를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올라갔을 때 아까와 반대의 모양이겠죠. 왼쪽 손등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받쳐지면서 꺾여있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좋은 백스윙의 손의 모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꺾으면서 이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하다 보면 오른쪽 팔꿈치도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어준다면 오른쪽 팔꿈치가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몸 앞에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쉽게 몸 앞으로 내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손등도 펴준다는 의미는 아까 꺾이면 넘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왼쪽 손등을 피면 오버스윙은 절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간결하고 좀 더 깨끗한 백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백스윙 올릴 때 허리쯤에 갔는데 측면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헤드의 모양이 내 척추각보다 훨씬 더 열려있다. 그리고 탑에 올라갔는데 왼쪽 손등이 너무 꺾여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양을 백스윙 올라갈 때 척추각에 맞추고 혹은 좀 과장해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면 왼쪽 손등이 지면을 보듯이 이렇게 완전히 꺾어드는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완전 밑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면? 그렇죠. 지면을 본다는 느낌이죠. 근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레슨은 이렇게 손목 헤드부터 먼저 보내자는 레슨보다는 던지면서 탁 걸리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손이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던지세요라고 하면 이게 완전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시게 되면 이거를 헤드부터 보내면서 꺾어놓고 이 상태에서 올렸다가 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백스윙 때 조금 더 걸리는 느낌과 왼쪽 손등이 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된 손목 모양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제쳐지면서 왼쪽 손등이 꺾이고 오른손이 펴져 있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 아니라 올라갈 때 왼쪽 손등이 펴지면서 오른손이 받치면서 올라가는 느낌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의 백스윙이 돼야지만 백스윙도 작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해서 내려올 수 있는 손의 모양 아까 보여드렸죠. 이 상태에서 피고 올리면 이 모양을 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스퀘어가 되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돌려서 들면 내려오기다는 페이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손등이 피고 올리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이 그냥 회전 자체가 페이스를 스퀘어를 유지하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 손등을 반드시 피고 오른손을 꺾어주는 이렇게 받쳐주는 힘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김단아 그거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아니 저 백스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왼손만 펴고 있어요. 다운스윙이 문제였나 봐요. 다운스윙도 알려주실 거죠? 다운스윙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백스윙은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손등 항상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SBS 골프 유튜브에 질문을 남기세요. 질문은 여기 저 자주 남기잖아요. 아마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백스윙을 우리가 다운스윙을 유지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 하면 이 모양은 꼭 만드셔야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